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이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꼬피디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회사 점심 먹방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갈비 밭살 계란후라이 그리고 김치 멸치볶음 된장국입니다 된장국 오늘은 깜빡하고 수저와 젓가락을 안챙기고 가지고 나무젓갈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고농 좋아요 고고농 고고농 맛있게 잘 먹으러 고고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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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무슨 공사하는지 오늘 잡음이 좀 심하게 들립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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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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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효과적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더워 와 오늘은 갈비하고 계란 음 음 갈비하고 계란 맛살 스크램블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단단의 고춧가루 꺅